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팽이버섯 고춧가루. 당면이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. 연어는 이렇게 쌀가루가 너무 좋아요. 다 만들었음. 매콤하고 뜨겁니다. 시원한 김치. 매콤하고 비슷한 맛. 매콤한 김치. 매콤하고 비슷한 맛. 매콤한 김치.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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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이. 매콤하고 매콤한 김치. 부추는 고추를 넣는다. 잘 먹었어요. 소스는 하나만 넣었어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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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. 너무 맛있다. 소스는 가득한 식감이에요. 소스는 단맛이 너무 맛있어요. 소스는 아주 맛있어. 소스는 더 맛있게 잘 먹어요. 소스는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. 소스는 너무 맛있고 잘 먹어요. 소스는 정말 맛있지만, 소스가 정말 맛있었어요.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.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. 치킨은 새우가 잘 어울려요. 치킨은 진짜 맛있어요. 치킨을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. 치킨은 치킨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고춧가루.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김치볶음밥만 판다 주부구단 맥스 김치볶음밥 한개 특으로 변경해서 시켰구요 가격은 12,900원 스팸이랑 계란후라이 따로 추가했습니다 사실 김치볶음밥은 어떤 매장에서 먹어도 크게 제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맛있습니다 계란도 반숙으로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김가루도 진짜 많이 주시고 근데 한가지 뭔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스팸을 여러개를 시켰는데 케찹이랑 이런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챙겨주신 약과 그런 것들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